마블의 지저스가 돌아왔습니다. 데드풀과 울버린을 감상하고 왔고 대놓고 스포일러 할 예정이니까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영화를 먼저 본 후에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영화를 본 소감은 분명 데드풀과 울버린 영화였는데 폭스의 어벤져스를 보고 온 기분이었습니다. 보면서 든 생각이 진짜 감독이 천추의 한을 풀기 위해서 이때를 기다렸다라고 외치면서 그냥 쓸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쓴 영화라고 보여집니다. 폭스의 어벤져스라고 했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캐릭터만 해도 일단 데드풀하고 울버린 그리고 카산드라, 저거넛, 나이트크롤러, 세이버투스, 휴먼토치, 토드, 파이로, 엘렉트라, 로건에 나왔던 로건의 딸 X-23, 갬빛 그리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블레이드 그 외에 데드풀 시리즈에서 나온 캐릭터들과 차마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캐릭터들 지금 대충 말한 명단만 봐도 어벤져스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 것 같지 않나요? 어벤져스를 보는 기분과 스파이더맨 노웨이 염을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 히어로 영화들을 보면서 했던 말들이 스토리도 좋지만 역시 히어로 영화는 액션이 중요하다 라는 말을 혼자 했었는데 그 갈증을 제대로 충족시켜주는 영화였습니다. 스토리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데드풀이랑 울버림만 안다면 사실 스토리고 자시고 뇌 빼고 봐도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바로 원한거지 이런 영화였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영화 이 아이를 들이지 않고 액션심만 봐도 재미있는 영화 중간중간 개그코드가 저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매우 만족하고 봤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부터는 초반 줄거리와 함께 계속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 mcu 영화에서부터 계속 폭스의 압류를 예고했었죠. 항상 짧게나마 쿠키라든지 중간에 언급이라든지 폭스가 mcu에 들어올 것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이번 데드풀3는 그 예고들을 제대로 해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압류한 첫번째 영화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mcu와 폭스 그 사이에서 넘어가는 그런 영화로 보였습니다. 일단 폭스에서 죽어버린 로건 하지만 멀티버스라는 소재를 쓰는 mcu 이걸 제대로 활용해서 영화의 첫 장면부터 데드풀이 로건의 지체를 꺼내면서 시작했죠. 이 말은 뭐냐? 폭스의 로건은 죽었지만 너가 mcu로 넘어온 이상 죽은게 아니다. 우리의 울버린은 여전히 휴생맨이고 너는 계속 울버린 연기를 해야한다. 뭐 앞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둘의 조합이 어떻게 이어질까 생각을 했는데 나름의 설득력 있는 스토리로 둘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이었습니다. 요즘 마블하면 꼭 나오는 tva가 그 둘을 만나게 해주었죠. 여기서 잠깐 tva가 뭔지 모르신다면 꼭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몰라도 재미있긴 한데 알고 가면 얘네가 뭐하는 애들인지 알 수 있으니까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tva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데드풀이 사는 지구 1005는 그 세계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로건의 죽음으로 세계가 사라지고 있었죠. 그야말로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함으로써 폭스의 세계관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속에서 tva가 데드풀을 mcu의 세계관으로 영입하려는 모습을 영화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폭스의 모드는 죽고 데드풀만 데려오려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mcu에서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던 아담한티움의 존재까지 언급이 나옵니다. mcu에서 가장 유명한 물질이라고 하면 역시 비브라늄인데 울버린의 몸은 아담한티움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무래도 폭스가 자연스럽게 넘어오다 보니 아담한티움도 가져오는 듯한 모습입니다. 데드풀에게는 아담한티움 칼을 제공해주었죠. 그를 영입하려는 남자 패러독스가 말하길 원래는 지구 100005의 수명이 몇천년은 남았지만 어차피 사라질 세계의 타임리퍼라는 장치로 바로 없애버리겠다 말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버리고 올 수 없었던 데드풀 그렇게 울버린만 다시 살려내면 되는 거 아니냐며 멀티버스의 여러 울버린들을 찾다가 노란 수트를 입은 본인의 세계에서 빌런이 되어있는 울버린을 찾게 됩니다. 그 울버린을 데리고 가서 자신의 세계를 지키려 했지만 그게 되겠냐고 패러독스는 둘을 보이드로 보내버렸고 울버린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오는 바람에 화가나 데드풀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야말로 힐링 팩터를 가진 두 캐릭터가 있게 가능한 액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11호에서 본 것처럼 서로 안 죽이고 제한만 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이 둘은 그래 니가 이래도 안 죽나 보자 하면서 찌르고 베고 총알 박아놓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합니다. 데드풀의 목이 잘리기 전까지 가서야 싸움이 끝났죠. 그리고 등장하는 생각지도 못한 인물 크리스 에반스 당연히 멀티버스의 캡틴 아메리카로 나왔겠거니 하지만 과거 이력을 제대로 활용한 판타스틱 부원 캡틴이 아니라 그런지 데드풀과 비빌 정도로 입이 험합니다. MCU에서 욕을 넘어 더러운 말을 해대는 캡틴 아메리카 아니 아니 크리스 에반스라니 이어서 세이버투스와 울버린의 대결이 시작되고 이들은 보이들을 지배하는 중인 카산드라에게 끌려가는데 여기서 카산드라는 프로페서엑스의 쌍둥이 누나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엑스맨 시리즈에 나왔던 캐릭터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었고 염력을 사용하는 카산드라의 강력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엑스맨 시리즈에서 울버린은 매그니토한테 꼼짝을 못했는데 그 수준을 넘어 카산드라의 염력은 매우 강력해 그가 방심하지 않는 이상 손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데드풀과 울버린은 겨우 탈출해 보이되어 있는 또 다른 데드풀과 마주하죠. 피부가 곱고 머리가 풍성한 나이스풀과 도그풀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데드풀이 보이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로 이들은 저항군이라는 세력을 만나기로 해 이동하는데 데드풀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울버린이 팩트폭행으로 조지는 모습과 남의 말로 한 번도 긁힌 적이 없던 데드풀이 제대로 긁혀가지고 또 투닥대면서 싸우는 모습이 참 웃겼습니다. 맨날 조롱만 하던 애가 조롱을 당하고 있으니 아무튼 그렇게 피터지게 싸우다가 둘은 저항군과 조우 우리가 영화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블레이드와 엘릭트라 성장한 X-23과 진짜 연출만 잘하면 멋있을 거라 생각했던 갬빗 저는 그 중에 블레이드와 갬빗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블레이드가 누구고 갬빗은 누구고 엘릭트라는 누구냐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캐릭터들은 한 번씩 드라마나 영화에 나왔던 캐릭터들입니다. 카산드라만 빼고 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얘네가 어떤 캐릭터인지 알고 보면 훨씬 재밌겠죠. 마블 시리즈는 대부분 디즈니 플러스에서 감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피클 플러스를 이용하신다면 디즈니 플러스 프리미엄 4천원대 넷플릭스 프리미엄 9천원대 라프텔 프리미엄은 4천원대의 감상이 가능한데요. 그 외에 OTT, 티빙, 웨이브, 왓차 역시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피클 플러스는 계정 공위를 연동해주는 회사 일명 OTT 쉐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회사입니다. 혼자서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계정을 쓰기 아깝지 않으셨나요? 이제부터 더치페이로 하나의 계정 비용을 여러 명과 나눠 쓰면서 돈도 아끼고 OTT도 더 많이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베베 시리즈 전용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첫 달 수수료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니 꼭 한 번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저항군을 만난 데드풀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 카산드라를 처치하기로 결정. 저항군 중에는 매그니토와 데어데블 등등 여러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염력을 막아줄 매그니토의 헬멧이 그가 죽으면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방법은 쳐들어가서 저건웃의 헬멧을 뺐자는 계획이었죠. 바로 쳐들어가 세기도 힘든 캐릭터들이 전쟁을 하게 되고 캐릭터 수집에 비쳐있었던 카산드라는 울버린을 수집하려고 꼬시는데 저건웃의 헬멧을 뺐자는 계획이 진짜로 성공 카산드라를 설득해 데드풀과 울버린은 보이드를 탈출했습니다. 곧장 타임리퍼를 가동한 패러독스와 다시 만나는데 카산드라도 따라와 패러독스를 데려갔죠. 카산드라는 보이드가 좋다며 보이드 외의 세계는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 말하고는 타임리퍼를 자신이 가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진짜 보이드 말고는 모든 세계가 사라질 위기 데드풀과 울버린이 막으려고 하자 아까 봤던 보이드의 데드풀 나이스플과 도그풀이 등장하는데 미리 예고했던 떡밥대로 100명의 데드풀이 등장합니다. 다 합치면 101마리 달마시안 이 아니라 101명의 데드풀이 한자리에 모였죠. 데드풀과 울버린은 앞길을 막는 100명의 데드풀과 싸우는데 아니 아무리 주인공이라도 그렇지 100명의 데드풀이 너무 쉽게 썰립니다. 나름 멋있는 데드풀도 있고 미래의 데드풀도 있고 일단 데드풀이라는 캐릭터의 피지컬 자체가 장난 아닐텐데 주인공 퍼플을 받은 둘이서 너무 쉽게 썰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패러독스와 마주해 상황을 듣게 되고 카산드라를 막으려면 둘 중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방법은 기계를 합선시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몸이 원자 단위로 분해될 거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한 놈은 꼴통에 절대 히어로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 말했던 놈이고 한 놈은 자기 세계를 망친 놈이지만 둘은 한 채의 고민도 없이 자신이 희생하겠다 말했고 끝은 둘 모두가 영웅으로 남게 되면서 진짜 어벤져스의 결말대처럼 함께 슈아마를 먹는 장면까지 나오면서 이 영화는 폭스의 어벤져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막을 내렸는데요. 과연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까? 라는 생각으로 봤다가 생각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일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미있게 봤고 노웨이홈에서 역대 빌런들과 스파이더맨들을 다시 봤을 때의 감동이 이번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다시 한 번 더 느껴졌습니다. 설마 여기서 조니를 연기하는 크리스 에반스와 맨날 말만 하고 모습은 안 보이던 블레이드와 진짜 캐릭터는 좋은데 얼마 못봐 아쉬웠던 갬비까지 볼 수 있다니 보면서 진짜 계속해서 놀랐습니다. 앤드류가 필드와 토비 맥가이어를 다시 보는 느낌이었다니까요. 제4의 벽을 깬 데드풀은 엔드게임 이후 멀티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흥행이 저조했던 점을 제대로 까면서 멀티버스 좀 그만 오려먹어라 라는 대사를 뱉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영화는 멀티버스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영화였죠. 근데 또 재미있게 활용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쇼네비 감독은 이왕 이용할 거 제대로 다 써먹자는 생각으로 멀티버스는 물론 폭스의 모든 캐릭터들 다 갖다가 써먹어서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껏 참았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신없긴 했지만 마블 치저스 역시 맞네요. 개인적으로는 놓친 장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또 볼 의향도 있습니다.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영화였기에 한 번 보는 것으로는 머릿속에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화 정말 잘 나왔으니 꼭 한 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왕이면 영화관에서 제대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거 지금 영화관에서 안 보면 후회합니다. 언제 마블에서 이런 영화가 또 나올지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데드풀과 우버린의 후기였고 저는 헤베 시리즈였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